미국 내 약값, 취소는 약값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약은 무려 9만 7천 퍼센트나 약값이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제약회사가 있고 제약회사와 결탁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 드립니다. CNN 보도입니다. 미국 내 역사상 가장 큰 약값 인상에 책임이 있는 말린 크로트 제약회사의 내부고발자 2명이 그 회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의사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제약회사 내 내부고발자 진술에 따르면 영화발작장애 희귀병 치료제인 엑타겔리약의 가격은 2000년도 한 통에 40달러였던 것이 오늘날 들어 거의 3만 9천 달러로 9만 7천 퍼센트 약값이 증가했으며 정부를 속여 수백만 달러를 편치했다고 전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판매의 대부분은 의료보험 환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엑타겔리약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은 2011년부터 2016년, 6년 동안 10배 이상 격증해 약 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700% 이상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들의 증거 또한 타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 아멘